왜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세요? 제가 당했습니다. 어머, 여기 봐봐! 이야, 이렇게 바로 그냥 바로 냄깁니다. 아빠 냄새 안 나네. 아빠 냄새 안 나네. 아빠 냄새 안 나네. 아빠 냄새 안 나네. 엄마 냄새 안 나네. 엄마 냄새 안 나네. 엄마 냄새 안 나네. 이리 와봐. 아빠가 부른다고 쫄래쫄래 따라오고 아빠가 부른다고 쫄래쫄래 따라오고 응? 이게 앉아봐 와우 옳치 큰카 큰카 아이구 좋아 아이구 좋아 아이구 좋아 세상에 아이구 좋아 아이구 좋아 아이구 좋아 세상에 아이구 상스 아빠 지금 어? 이틀 동안 안 씻었는데 아빠 그렇게 좋아? 할짝할짝 하고 응? 안녕하세요 얘는 호재이 저는 와나입니다 원래는 와나가 아닌데 와나라고들 많이 부르셔서 그렇게 됐네요 네 오늘은 고양이는 과연 씻은 집사를 좋아할지 아니면 안 씻은 집사를 좋아할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이제 보통 알려진 대로라면은 고양이들은 이제 사람의 페로몬 향기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한마디로 좀 구석진 곳 그리고 땀이 좀 많이 나는 곳을 고양이들이 특히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다른 고양이들이랑 마찬가지로 제이도 똑같은데요 어 이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제이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샤워하기 전 지금의 상태에서 어 제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천사자 어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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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콧구멍은 왜 막아 아기 숨 못 쉬어 아기 숨 숨 옳지 아이구 좋아 아이구 좋아 아기 마냥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네 이렇게 아빠 손 여기 할작할작 해주세요 옳지 아이고 할작할작도 잘해 세상에 이렇게 갈작할작을 잘해줍니다 네 네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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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이게. 응? 아빠 다리 어서 비누 냄새 난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아아! 아파, 아파, 아파. 왜 깨물어? 애기야, 비누 냄새 난다. 아빠 왜 이렇게 깨물었어? 이봐, 해봐. 옳지. 이쁘나, 아빠 그루밍 활짝 활짝 해줘야지. 그렇게 깨물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아이고, 이쁘다 하는데.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아악!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애기 왜 철부덕했어, 애기가 물어놓고서. 어? 왜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세요? 제가 당했습니다. 어머, 이거 봐. 이야, 이렇게 바로 그냥, 바로 냄빕니다. 아빠 냄새 안 나. 다 쏜 사람이 다가오세요, 애기한테. 제이야, 다시 깎아서 줄게. 너 따라와봐. 왜 이렇게 물어와! 그렇지,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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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연습이었어. 연습이었어. 응. еш. 잘 모르는 누나가 와가지고. 제이야, 누나가 트로 사줄게 하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아아아아야나, 아파 아파. 아, 이거 아파. 아이고, 아파. 어? 이렇게 하는 거 알았지? 아이고, 이쁘다, 이제 아빠니까. 이제 아빠는 울면 안돼요, 이쁘지. 아아이! 아이유, 아이유, 아이유... 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비누냄새가... 아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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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비누냄새가 나면은 고양이들은 아유아유아유 아빠가 뭐고 없이 그냥 바로 그냥 구멍에 제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안 씻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이의 정서적인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제가 자주 씻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에요 아시겠.. 어휴 방에 방에 다 물린 장기 애기 다 울긋불긋해졌어 애기한테 물리고 뜯겨가지고 방금 이놈자식이 이놈자식 이놈자식 아빠 깨물지마 아빠 깨물지마 아빠 깨물지마 깨물지마 그러면 빨리 저는 다시 저의 냄새를 되찾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만의 비법이 있는데 따라와 보시죠 슝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가 너무 좋아져 나의 냄새를 되찾는 방법 바로 이겁니다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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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질이랑 비듬이랑 기타 등등 아빠의 페로몬양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서 일로와 가까이 붙어 아기 아기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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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세상에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빠 우리 애기가 이렇게 아빠 냄새 좋아하니까 앞으로도 잘 안 씻고 옳지 앞으로도 잘 안 씻고 우리 애기 이렇게 만져줄게 내 사랑 아기 이뻐 아기 이뻐 egent Rivera 숟가락 이 년이 이렇게 선명히 access 하다 이쁘 た